다음을 듣고, 가장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. 15번 저 우산은 어디에 있어요? 저기 창문 밑에 있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저 우산은 어디에 있어요? 저기 창문 밑에 있습니다. 16번 우리 15번 버스를 타지요? 네, 이 정류장에서 탈 수 있네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우리 15번 버스를 타지요? 네, 이 정류장에서 탈 수 있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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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ymn gera páginaCP 아니, 이 정류장에서 탈 수 있네요.